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선왕독 189번째 시간 민수기 4장 18절 너희는 고하족 속의 지파를 뇌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지성물 성, 성녀, 성군, 성인, 성소, 기성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성물 성, 성녀, 성녀 성군, 성인, 성소, 기성 19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2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23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24절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25절 곧 그들을 성막의 휘장들과 휘막과 그 덮개와 그 위의 해달의 가죽덮개와 휘막 휘장문을 매며 26절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27절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28절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다말이 감독할지니라 29절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디 30절 30세부터 50세까지 휘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31절 그들이 직무를 따라 휘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32절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밸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33절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마르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34절 모세와 아론과 휘중의 지도자들이 고하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개수하니 35절 30세부터 50세까지 휘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36절 곧 그 종족대로 개수된 자가 2750명이니 37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휘막에서 종사하는 고하딘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이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스무개의 의자를 살펴보았구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개의 의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엘 프로크레인 땡큐